동대문구가 사회적 기업인 사랑의 자전거와 함께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생자전거를 기증했습니다. 재생자전거는 지하철역이나 도로 주변 등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수리한 자전거입니다. 구하 사랑의 자전거는 2015년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기증 현황을 체결하고 매년 수거한 방치 자전거 중 7%가량을 사랑의 자전거 측에서 수리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97대의 재생자전거가 기증됐습니다. 이번에 전달된 자전거는 총 34대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명, 1대1결연자 4명, 기타 저소득세대 18명, 공공용 5명에게 배부됐습니다. 재생자전거가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주민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가 있을 경우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